한글자막 by 한효정 내일이 올 걸 아는데 난 핸드폰을 놓지 못해 잠만 올 생각이 없대 또 다시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만 해 잘난 사람 많고 마치 누군 어디 놀러 갔다지 좋아요나 눌러서 나만 이런 것 같아서 다시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쓸게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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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사랑 노래를 화닫지 못해 나의 맘속에 생각이 너무 많네 이렇게 시간 다 낭비하네 저 인스타그램 속에서 잘난 사람만 꼭 맞지 누군 어딘 놀러 갔다 지 정화연아노라소 남마리는 거 같아소 다시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속에 남마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